아, 더워. 아, 더워. 듣는 거 맞아요? 어? 들었다는 증거가 어딨어? 들었어요? 확실히 들었어? 네. 왜 이리 더워? 아침 8시 반 출근한 지 이제 10분 짓지 않았지만 이미 흥건한 이마에 땀. 아침부터 싸움이나 우리 반 열났어. 깜빡했어. 됐어. 이게 아니었어. 검게 되었어. 어서. 어서. 어, 교환 선생님 올라오겠다. 어, 교환 선생님 올라오겠다. 하하하하.